안녕하세요 눈산에 있는 지연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산에 있는 지연농장입니다 농장 주는 최병권입니다 우리가 딸기농사에 한 40년을 줬어도 고설수경집이 한 지가 15년 됐어요 15년 돼가지고 우리가 옛날까지 버리지 않고 수확을 못지않게 하고 있고 지금도 품질과 당두를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가마다 다른데로 생각했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본인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 진재는 한 40년 되었습니다 저희는 꽃 나오는 대로 버리 수정을 하면 작은 꽃은 따내고 상품 가치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꽃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이렇게 남들 못지않게 과가 이렇게 큽니다 항상 소비자들이 워낙에 큰 것만 따기 위해서 맛있고 싱싱한 큰 거 따기 위해서 이렇게 꽃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꽃이 이런 것을 다 따내요 이렇게 해주면 이건 다 상품 가치가 있고 이렇게 커요 꽃 작업을 하면 한 번 맛 좀 보세요 방금 딴 딸비 한 번 맛 좀 보세요 엄청 달아요 지연농원 대표 최병건 이영숙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딸기 많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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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